네 오늘의 시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구절인 LG 트윈스의 열혈 팬인 그룹 아이콘 멤버 정찬우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의 승리의 시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. LG 트윈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팬 여러분 아이콘의 정찬우입니다. 네 저희 LG 트윈스 선수들이 너무 좋은 성적 거두고 계신데 오늘도 꼭 제가 왔으니까 승리해서 좋은 기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 트윈스 화이팅!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멋진 시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힘찬 박수 환탁드립니다. 여기 힘찬 박수 환탁드립니다. 제가 이준요. 차츠들에 담아라 ihem. 너네네. 이렇게 힘찬 박수 환탁드립니다.